한국국토정보공사 이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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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안고 이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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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푹 찼다 이놈아 차분 이놈아 이놈아 진짜 컴퓨터 먹고 싶어요 뭐예요? 아.. 우쭈쭈쭈! 우쭈쭈쭈! 아아! 우쭈쭈쭈! 우쭈쭈쭈! 아우 짱! 안녕히 계세요, 사세요! 아, 지금 일어나서 가도 되죠? 아, 다 씻었어! 아, 다 씻었어! 아, 잘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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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쭈쭈쭈쭈쭈 인기 오.. 먹을거야! 사람이 올라가는ように 보이는데 이거 맞나? 맞아! 야! 아무도 할 거 있어? 아무도 할 거 있어? 아무도 할 거 있어? 아무도 할 거 있어? 네, 밥 먹어야지 어제 많이 먹어도 원래 우리 부부잖아 우리 언니들 우리 언니들 내가 들리는데 어제 너를 많이 먹어 그만 먹어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먹는다 아니, 얼굴이 엄청 부었다는 거야 아, 또 먹을래 짜서 먹을래 짜서 먹을래? 이게 너무 악해져 내가 먹어볼래 약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들은 그냥 딱 이러도 맛있어, 못붙일 때는 왜 주로야? 또 먹을래 또 먹을래 또 먹을래 아, 귀엽다 진짜 귀엽다 아, 왜? 하필 내가 다 한게 아, 귀엽다 흘러버려 떡동이 야! 나가서 운동하자 나가서 운동하자 야, 몸무게 되자 빨리 와 김서리아 에이 인자야, 너 뭐 먹어? 빨리 와 난 이미 됐지 이미 됐고 어! 어제보다 역점점이 졌어 아, 대박 그러면 이러다가 최고 몸무게 찍겠는데? 응? 최고 몸무게 찍겠는데? 이미 채 진짜 그런게 아니었어 응? 아, 가야 아름다운이가 살 좀 빠진 것 같은데? 안돼 아름다운이 열심히 세종이 됐어 그게 너무 기쁘다고 운동하자 우리 그래 아름다운 아름다운 잠신들 그런거 없어 아, 너 왜 또 나무지만 미안해 아, 진짜 미안해 안쪽 어떻게 해 고구마깐 고구마 Books 찍었는데 고구마 가 고구마 가 고구마 들? 고구마 들고 올라가 안 돼요 고구마 들고 아까부터 더 빠졌어 역점이가 빠졌어요 대박 너 좀 먹어 너는 뭐 찍어먹어 언니는 뭐 찍어먹어 칠리소스 찍어먹어 언니도 나 역제도 나를 가지려고 나한테 왜 그래 카이 뚝끼가 씹어지러워 민호는 다시 놀랬어 거짓말 하지마 고장나지마 30kg 진짜 뻥이야 언니뻥이야 30kg? 믿을 수가 없어 너 진짜 크나 올라와봐 다시 아니겠지 고장났어 30kg 민호야 아니 민호는 이거 빠졌잖아 고장할 필요가 없어 내 몸매 고장 났네 잘못했네 진짜 서윤아 서윤아 언니 도망가? 언니가 도망갈 수 있을까? 아니 너 몸매가 있고 항상 관리를 해줘야해 오늘 하려고 했죠 니가 올라가 봐 벌써 버리는거야 너도 쪘네 오늘 쪘어요? 0.7 0.7 0.7은 수단쇠였던거지 뭐 먹었어 어제? 식탁하가지고 둘이 가가지고 A.O.E 삽숨왔어 진짜? 얼마나 하는건데? 난 다 쥐는데 안 쥔다니까 오늘 다 같이 운동하기로 했으니까 난 난 안해 언니 올라와 언니 올라와 언니 안 찐다고 언니 빠졌을거 같은데 나 체질이야 지민언니는 말을 너무 많이 했나봐 말이 많아서 내가 살이 안 찌냐고 나랑 같이 먹는데 왜 찌냐고 왜 안 찌냐고 울어? 어머아빠한테 감사해 그래서 나 저랑 근육을 좀 키우자 안해 언니는 복근을 만들어요 언니는 복근을 만들어요 이 꼬리뼈가 너무 아파 두근데 아저씨 그래 너 아침부터 왜 먹어 아아 사무실 가자 맞아 대중이 동대가 만들었어 그래 동대가 동대가 가장 동대가 가장 동대가 가장 자는 자는 점점 아아 이건 스트레이팅 아아 아아 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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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벤트 맞춘 거 같아.